안녕하세요. 먹티조사은 백아스입니다. 먹티조사 진행 중에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먹티하고 있는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2월 24일이고 가입을 한 뒤 파업을 베팅하다가 먹티당했습니다. 입금한 돈이 문제가 되었다면서 계좌가 정지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계좌도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까 출금 계좌만 정지됐다고 하네요. 은행 업무보고 문제없으면 환전처리해준다고 하면서 3일을 기다리게 만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계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환전 미루는 곳입니다. 지금은 고객센터 연락조차 받지 않네요. 태극기는 회원님께서 환전신청하자 계좌가 정지되어 환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의처군이 없는 것은 회원님이 입금한 뒤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그 탓을 회원님께 돌리며 은행 업무를 보고 이상이 없다면 환전을 해주겠다는 이상한 말만 하고 있으며 회원님께서 입금한 금액이 문제가 되어 계좌가 정지가 되었다면 회원님 계좌도 정지가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우 악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니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먹티 사이트 정보로도 알고 싶으시다면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업체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연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